공군이 최고의 방공 무기통제사 골드나이를 뽑는 제45회 2024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시상식을 오늘 개최했습니다.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는 대한민국 연공과 군사분계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진입하는 미상항적에 대한 공중감시, 식별, 그리고 이를 요격하는 요격통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골드나이로 불리는 공군 최우수 방공 무기통제사에는 제30일 방공통제전대 조영준 준위와 제50일 항공통제비행전대 김동학 준위가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지상통제 분야와 공중통제 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합동참모 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